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게임툰즈님의 꿀잼 마크 영상 준비했거든요. 무려 최초의 크리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꿀잼에서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물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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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 생긴거가 좀 수상치 않는데요? 아.. 최초의 크리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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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맛없어요 먹지마세요! 예? 아 진정해.. 음.. 어.. 자기 탄생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뭐.. 살려준다는 것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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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스피커스야? 갑자기 뭐 교훈을 맞추데? 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이길래? 야.. 무려 2만 년 전 이야기에요? 어.. 설마.. 잠깐만.. 크리퍼가 2만 년 전 최초의 크리퍼는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래.. 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소확행일을 즐기고 있던 그런 농부였는데 어.. 어.. 건축가 녀석들이 농부를 비웃는데요? 이.. 이 당시에 건축가가 굉장히 약간 귀족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 신분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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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실험.. cans 기본 센트 하지만 Whats not 무우가 아.. counted oder.. 뭐.. 그것은 실험실이었다 뒤쪽에 보니까 크리퍼의 모습이 있어요 괴물의 형상에 살아있지만 안쪽에 틴트가 있는 모습 뭐하시는 건가요? 건축가님들 이건 뭐 대놓고 납치에다가 생체 실험을 진행한 것 같아요 오오 트랜스포 야아 팔이 사라지고 어어어 괴물로 편한다 거기 안쪽에다가 이제 티디를 집어넣고 으어어어 고양이가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크리퍼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건가? 피티스티 같은 문제 흐허 크리퍼가 우민 약탈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무기였군요 생체무기에 다 전부 죽여라 마을은 전부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 약타자들은 각종 무기들을 전부 다 훔쳐갔습니다 어 의식이 완전히 안 끝났는데 뭔가 또 틀려나봐요 시간이 없어 빨리 뭐라도 해야돼 나 원망하지 말라고 이녀석아 안에다가 파워디스크라는 걸 넣었는데 그렇게 최초의 크리퍼가 완성되었습니다 농부 괴물이 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내 팔 어디갔어 너의 운명을 실행할 때가 왔다 양탈자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아이 농부 농부만 공격해 이 차량 없는데 어떻게 공격하냐고요 폭발? 나 죽잖아 그러면 죽고 싶지 않아요 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을 실행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은 내가 무기가 됐으니까 아니 나 집으로 돌아가야 돼 너는 정말 너가 지금 너가 통째로 확실해? 너는 아 난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빤쓰런! 어! 약탈자가 어! 건축가 한 명을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빤쓰런한 크리퍼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발 와이프 어떻게 됐어 와이프는 알렉사! 어떻게 해 알렉사 제발 어 사려있다 뭐야 역시나 못 알아보네요 아니 죽어가는 과정에 왜 초록괴물이 와가지고 지가 남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아 나야 스티비어스라고 나 너는 그냥 괴물이야 이 자식아 너가 우리 남편을 먹고 우리 남편 흉내내는 거잖아 저리가 제발 어? 안돼 알렉사 사망 아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춤! 반 Scene! 알ups아! 길을 미끄러워 죽는 것도 너무 Shawshank돼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가 있어. 깜짝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겠지? 너가 너무 부족한 거야! 네, 내가 이 목소리를 지켜두고 너땡이 한다면, 저의 목소리를 지켜두고 우리는 압력한 증권을 지켜두고 난 내 친구는 다시身에 살고 있겠죠! 우리 뒤로 갈게, 저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너, 죽을 거야! 아주 convivialie! 우리의 회복을 얻을 수 있잖아. 그 소리가 좋아. 하지만 우리는 너무 귀엽다. 빌리저들은 큰 숫자들이 있잖아. 정확히. 나는 얼마나 힘든 기술을 얻을 수 있잖아. 그들은 멀쩡할 수 없잖아. 그들은 가까이 이끌어. 그들은 근처에 축하할 수 있잖아. 그들은 최초로 이끌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빌더입니다. 이제 와 여기까지 와서도 이제 그 귀족 행세를 하려고 해 그냥 확 다 터뜨려 버릴까보다 그냥 자 갑니다 어제 목줄을 차고 다니는 게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이거 뭐지? 왜 내가 애완 크리퍼가 된 듯한 이런 느낌? 뭐 새로 유행하는 반려동물인가요? 아 힘내라고? 야 난 발질받아서 가기 힘들어 어? 맞아 뭐 빤스런 했던 그 전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묶어서 다니는데 좀 두르네 밤에? 밤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크리퍼도 괴물인데 이거 걱정하지마 그 괴물끼리 설마 공격하겠어 일단은 밤이 찾아왔구요 쩔긴채로 저녁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녀석아, 저 건축관 녀석이 어디갔어? 이 녀석이 이때쯤에 올 때가 됐는데 슬슬 불안해지거든요? 그니까 이거 괴물이 와가지고 건드려가지고 터지면 어떡해 좀비 떴다! 야 건축가! 도와줘! 잠을 한 시간에 떠났다. 도망장은 그 나라가 도망간다. 그 괴물 천지에 도망간다. 나 암흑은 그는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했고 그리고 어떻게? 멀리까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런게 다가야 될 것 같아. 아! 좀비 더! 아! 아이! 손을 잃어버렸어. 빨리, 구조들이! 야 커티마 이제 찰나 씻지 말고 좀 나와 진짜 나왔네 야 어디섰냐 너 그러면은 왜 나간거야 좋은 소식은 뭔데 전초기지를 찾았대요 그렇게 쉽게? 근데 너무 일이 조조 잘 풀리는데요 아 근데 뭐 지금 크리퍼도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일단은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원래 계획이 몰래 들어가서 하는거 아니었어요 이거 대놓고 들어가는거 아니야 너무 그니까 이전의 계획이었는데 이건 새로운 계획이었어요 많은 계획이 가능하다고 하셨어 오케이 이게 직접 맞아요? 그냥 나 죽이세요 하는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위에 있다고 생각해 아마 어? 아 느낌 쎄하다 자꾸 줄로 묶으려는게 수상한데요 이녀석 자 일단은 시키는대로 하기는 하는데 다시 다시 농부몬이 되어버린 크리퍼에요 따라와서 올라갑니다 역시나 배신했었어 건축가 이 자식이고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배신까지 해? 저게 사람이에요? 야 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야 끝까지 그냥 혼대 그 자체네요 어? 내가 어떻게 너랑 그 너같은 천한 것이랑 어울릴 수 있겠니?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저리가 뭔가 굉장히 재밌는 일은 하는데 빵 일렉트리 크리퍼의 탄생인가요? 하하하하하 각성해버린 번개 크리퍼 나의 운명을 깨달았어 전부다 파괴하는거야 좋아 좋아 가보자 니들 나의 복수의 피의 복수의 시간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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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예술은 폭발이다 하하하하 야 잠깐만 그 퍼진 크리퍼의 조각들이 또 다른 크리퍼들을 마구마구 재탄생 시켰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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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은 교훈이 뭔지 알겠나? 저.. 아무도 믿지 말라구요? 아! 어? 크리.. 그러면 이제 크리퍼가 교훈을 알려주면 살려준다는 얘기도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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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노! 오호 제발 살려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폭발이다! 뿡!